ACCC 아세토코르사 아방리그 아반떼 1600클래스 레드블링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경기 스타트 되었습니다 자 혼다 그린모노 용춘 스쿠테리아 순서로 경기가 오늘 스타트가 되었는데요 자 첫코너 레드블링 첫코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첫코너 사고없이 지나가고 지금 안쪽으로 파고드는 포에버 지금 8등에서 순식간에 6등으로 지금 두계단까지 올라 갑니다 아 초반 스타트 굉장히 빨랐죠 아 굉장히 차가 아 포에버 굉장히 좋았구요 순식간에 6등 그리고 망고주스님 한계단 떨어진 7등으로 투명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박루에스님도 내려갔구요 자 안쪽을 파고 들고있는 세이버 세이버 솜사탕인데요 자 브레이킹싸움 아 솜사탕님이 코스아웃을 하면서 아 일단 벗기는 했습니다 세이버 아 그 임페르노님도 코스아웃 아 여기서 소세지 밟으면서 윤님도 코스아웃 아 굉장히 순위가 난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고주스 포에버 다시한번 사이드바사이드 1코너 진입합니다 자 이거 누군가 안쪽 아 컨택 아 컨택이 발생을 하면서 그 사이 박루에스님이 안쪽까지 치고 들어가겠죠 안쪽 치고 들어가면서 아 박루에스님이 6등으로 올라가는데 차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다시 포에버님한테 기회를 제공했구요 다시 사이드바사이드 앞치로 올라가는 포에버 순위가 다시한번 어 뒤바뀌네요 자 그리고 선두권 지금 용춘님이 이제 그린모노님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지고 있는데요 세카입니다 세이프티카 세이프티카입니다 맞죠 세이프티카 세이프티카 떴어요 세이프티카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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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후미권에 뭐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배틀하는 와중에 굉장히 치열하게 배틀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세이프티카 증정을 하게 되었구요 단연 이득을 본 자는 포에버님이 6등을 수성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박래에서 망고주스 순서구요 세이프티카 80km입니다 자 1코너 지난 차량들은 속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거 미쿠짱의 저주를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4등의 스쿠테리아 님이거든요 아 이거 충분히 단위에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세카가 피트인을 해도 한다고 해서 가속하지 마시구요 그린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가속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번 대비 들어갑니까 예 1번 대비 들어갑니다 티사 조금 덜 붙었는데 세이프티카는 네 들어가구요 금방 붙을거에요 속도 80이죠 네 80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속도 80km라고 합니다 자 그린입니다 자 그린 신호 올라왔습니다 자 스타트 다시 한번 스타트 하구요 1코너까지 추월 금지죠 예 1코너 추월 금지입니다 오늘 1코너 추월 금지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혼다 그린모노 용춘 스쿠테리아 제이필 포에버 박레이서 순서로 경기 진행되구요 자 지금 5등부터는 수뇌가 조금 쳐지네요 간격이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안쪽으로 파고나오는 지금 윤 세이버 자 그 뒤에 이제 인페르날 윤님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봤으나 앞차라 간격이 조금 있었구요 지금 망고주스 솜사탕 자 용춘님이 계속 그린모노님을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스쿠테리아님 앞뒤로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CPU 워딩이 조금씩 뜨네요 자 오늘 포에버 박레이서 6등 7등이구요 어 여기 3위층은 못 올리겠다 자 아웃쪽으로 나와보는 차 누군가요 이오비 이오비 이온수 인페르날 아 지금 이온수님이 참았어요 참고 들어가고 이오비는 이 안쪽을 파고들었는데요 소세지 걸리면서 약간의 코스하우스를 했고 아 복귀하면서 안쪽은 자리 내줬어요 안쪽으로 나가면 이온수님이 추월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라인이 바뀐다는거 이거 이오비님이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오비님이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이오비님이 디펜 성공했구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복스님이 올라왔네요 자 근데 복스님이 지금 안쪽 라인을 선택을 했는데요 도안쪽으로 자 쓰리와이드 노립니다 아 이온수 코스하우스 이오비 코스하우스 코스하우스 하니까 로크 붙구요 아 여기서 이온수 곡스 코스하우스 컨텔 아 이온수님 아 마지막에서 코스하우스를 했네요 크 굉장히 좀 아쉬웠던 배틀이었죠 자 다시 한번 초코너스 쓰리와이드 절대 안되거든요 자 제드 안쪽으로 파고드는 제드 아 지금 로크님을 눌렀구요 제드님이 그사이 임페르날님이 이득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안쪽을 파고드는 공일공지 아 오늘 공일공지 생각보다 굉장히 뒤에 있네요 아 지금 채팅창 나왔어요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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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아 이거는 제드 이건 아니었죠 약간의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망고주스 솜사탕 안쪽을 파고 들고 있는 망고주스 그리고 아웃쪽에 솜사탕 딱 한자리 주면서 배틀 아 지금 멋있는 배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시 먼저 선점하는 마지막 코너 돌아가는데요 아 약간의 컨택 자 가속도 계속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입니다 지금 8등 9등 간의 배틀인데요 지금 망고주스님 조금 더 앞에 있거든요 자 안쪽에서 앞에 있다는거는 지금 망고주스님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렇죠 솜사탕님이 들어 들어가야되겠죠 오 깔끔한 크로스 야 이거 크로스 잘 팠어요 이거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면서 또 부딪히지 않고 정확한 크로스 안쪽 무조건 점령을 했죠 최대한 안쪽으로 감아주면 자 망고주스님이 계속 안쪽으로 파고 드는데요 다시 약간 아 또 약간의 컨택 아웃쪽 또 약간의 컨택 계속 물고가고 있는 솜사탕 망고주스 그 뒤에 그렇지만 윤님 그리고 세이버님까지 따라오면서 지금 4파전이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안쪽에 솜사탕 윤 그리고 아웃쪽에 망고주스 세이버입니다 자 브레이킹 아 이거 솜사탕님 브레이킹 조금 미스있었어요 망고주스님과 컨택이 났구요 자 그사이 가장 이득을 보는 차량을 세이버인데요 근데 여기서 망고주스 안쪽으로 떠오르면서 아 여기서 그렇지만 지금 망고주스님이 옆에 차량이 더 있었던거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미들라인을 타면서 그 아웃쪽에 있던 차 두 대가 라인이 부족하면서 컨택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건 망고주스라고 볼 수 있고 이호비님이 그사이 치고 나가고 아웃쪽에 곡스님까지 앞질러 나갑니다 자 임페르날님도 어 한입 했네요 아 세이버님이 그 정말 기똥찬 기회를 노려봤었는데 요거는 망고주스님이 라인을 미처 더 줬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차를 좀 더 꺾어줬어야 되는데 호흡은 조금 아쉽네요 아 그리고 뒤에 약간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0107 로크 컨택이 약간 있었구요 자 선두껑 어 지금 지금 3등인 용주님과의 거리가 많이 벌어졌고 지금 혼다님 대 그림모노 1등 2등 간의 배틀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드님이 디스커넥트가 되어버렸네요 자 1등 2등 자 안쪽을 노려보는 그림모노 자 누가 더 라인을 잘 타는가의 싸움인데요 혼다님이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거나 흔들어봐야되거든요 그림모노 입장에서는 끝까지 끌고가서 어쨌든 마지막에라도 한번이라도 추월하면 추월하는거니까 좀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경기를 좀 크게 길게 보는게 우리 좋을 듯합니다 어쨌거나 앞에서 달리면 주행이 조금 무리할 수 밖에 없고 뒤에 차량이 그에 따른 타이어 소모라든지 이득을 잘만 따라가면 볼 수 있거든요 앞차보다 더 세이빙을 하면서 자 5등에 박넷 6등에 제이필 7등에 포에버 광고주스 아주 소수리님은 좀 백마커구요 아 여기서 라인이 다르 그림모노님과 혼나님은 라인이 다르네요 혼나님이 약간 미들로 빠져서 안쪽으로 파고든다며 그림모노님은 그림모노님은 안쪽으로 일단 차량을 먼저 물고 주행을 합니다 요런 부분도 라인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알 수가 있구요 어쨌거나 지금 간격은 계속 붙어 가고 있고 3등간에 3등하고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건 이 두 때 굉장히 빠르다 빠르게 주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구요 그림모노님도 무리해서 안쪽으로 파고들기 보다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판단할 때 지금 손사탕님이랑 서수리님이 백마커시거든요 그니까 그니까 뒤에 이제 서수차량이 오면은 안전하게 안전할 때 잘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백마커들이 벌써 발생을 하면서 소수리님 이런 포인트 지금 달리기 굉장히 껄끄럽죠 오늘 트랙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공략들 굉장히 백마커들의 주행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컨택이 발생을 했구요 다행히 망고주스 살렸습니다 아 지금 또 간격 혼다 그림모노 아 지금 엄청난 배틀을 펼쳐 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계속 노재모다 그랬더니 혼다님 일부러 페이스를 떨어뜨린건지 아니면 그림모노님 페이스가 올라온건지 지금 혼다님이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이렇게 안해도 되는데 혼다님 그리고 이제 앞에 혹시 백마커분 계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월 하지 마시구요 앞에 분 이제 안전할 때 피해주실 테니까 어 자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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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니까 이거 갈만 하죠 갈만 하죠 이거 그렇죠 밀어넣었죠 밀어넣었죠 이거 갈만 했어요 분명히 가속도 차이가 있었거든요 야 사이바사이드 이거 뒤로 들어가야되겠어요 뒤로 들어가면서 타고 나와야죠 아 이거 배틀 자 다시 한번 붙구요 아 근데 여기서 따라 막아야되요 어 안쪽을 막아주네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버리면 이 덱이었죠 아웃쪽을 그대로 팠으면 안쪽으로 못 빠져 못 빠져나갔을텐데 저 혼다님 라인 선택이 조금 의문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디펜스 성공했죠 어 어쨌든 디펜스 성공했는데 지금 왜 의문이냐고 말을 했냐면 분명히 혼다님이 아웃으로 그대로 파고들었으면 안쪽으로 그리모노님은 찌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 어 이번에 안쪽을 어 뭐죠 혼다 자리 내줬어요 그냥 아 어 근데 뒤에 자리 안컨대 아 이분 연예인병도 줬나요 갑자기 왜 자리 내주죠 추월쇼 보여주겠다 이건가요 자 어쨌든 경기 일단은 예능각 예능각 자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러면서 지금 혼나님 페이스가 처지면서 지금 3등에 용추님까지 혼나님을 넘보고 있거든요 자 아웃 한자리 딱 한자리죠 한자리 브레이킹 싸움이죠 자 2등 3등 브레이킹 먼저 해서 안쪽으로 파고 들고 치고 나간다면 혼나님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아 지금 혼나님 페이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요 아 그린모노 1등 각인데요 차량 데미지 어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요건 경기 끝나고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1,2,3등 간에 격차가 굉장히 붙어있는 상황이구요 또 앞에 또 백마커 차량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백마커를 어떻게 잘 피해가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아 오늘 솜사탕님은 오늘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네요 소수리님이랑 백마커신데 지금 몇바퀴인지는 모르겠어요 소수리님 한 바퀴 백마커 입니다 아 그래요? 솜사탕님도 솜사탕님도 한바... 그럼 거기서 이제 솜사탕님이랑 소수리님이랑 배틀하시면 돼요 네 똑같이 소수리님이랑 솜사탕이랑 배틀하면 됩니다 그리고 레인마스터님도 지금 뒤쪽에 선두차량 오고있거든요 어 복귀 잘해야되겠죠 복귀 복귀 자 이제 선두차 비켜줘야되겠죠 레인마스터님이 아 여기서 아 여기서 깔끔하게 용추님까지 잘 비켜줬고 그리고 혼다님이 다시 한번 그린모노님과 강기 다시 붙었거든요 자 그린모노님이 이제 반틈 정도 지났는데요 경기 15바퀴째 돌고 있고 남은 바퀴 어떻게 보면 10바퀴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1등 2등 간격이 매우 좁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3등인 용추님이 다시 한번 거리가 좀 벌어지면서 1등 2등의 배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고요 앞차가 앞차의 가속도가 미끌리는 순간 그때 노려야되거든요 앞차의 가속도가 멈칫하는 순간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붙어가야되죠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안쪽으로 아 모션만 취하고 여기서 추월이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모션만 취하고 그대로 라인 타고 나가는 혼다 그걸 또 디펜스하는 그린모노고요 아 오늘 재밌네요 혼다 대 그린모노 모 그린모노 대 혼다 경기 1등 2등 지금 다른 구간은 잡을 데가 없네요 1등 2등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다른 구간을 잡을 데가 많이 부져보입니다 이게 티 안나게 연속을 그 아웃 연속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는 이 두 선수인데요 정말 티 안나게 티 날 듯 안 날 듯하게 굉장히 많은 그 서킷 외 구간까지 활용을 합니다 어 이거 안쪽 아 디펜스하는 그린모노 조금 아웃으로 많이 빠졌다고 봤었는데 그래도 그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부터 갔었으면 보면 한쪽 차라리 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전에 간격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디펜스 성공하는 그린모노 님이고요 자 또 앞에 가다보면 또 백마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등이 용춘 어 좀 스쿠테리아 님이 4등을 수성을 합니다 이러면 4등 할 것 같은데요 원래 미쿠짱 무난하게 4등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최소한 더 붙어야 돼요 이 간격이 마지막 코너 나올 때 조금 더 붙어야 됩니다 자 먼저 브레이킹 하면서 자 가속도가 아 쫄깍쫄깍한데요 전개가 더 좋아 가속도 더 살려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아 아 그린모노 님도 사실 이 정도 압박 굉장히 심할 텐데 어 꾸지 참아내면서 계속 디펜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최근에 혼다님 비량이 준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워낙 제가 뭐 아 혼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혼다 맨날 일단은 재미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봐준게 아닌가 싶을던 그런 의욕 잊지마 막상 지금 어 지금 이거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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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서 그렇지만 다시 안쪽 안쪽 파고드는 안쪽 가속도로 파고드는 그린모노 물렸어요 뒷바퀴 물었죠 다시 안쪽 브레이킹 아 쭉 치고 나가는 그린모노 아 아 흠 흠 흠 흠 아 지금 그림머러 아 이거 혼나님 오히려 움찔하면서 실수했어요 아 그러시면 앞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 이게 또 방금 재밌었던 점이 어 이 눈으로 찔렀어 나도 이 눈으로 찔른다 쭉 찔렀거든요 혼나님 움찔하면서 핸들을 못 겪었어요 그러면서 코스아웃 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복귀하면서 디펜스는 성공한 장면이었고요 아 이 둘의 굉장히 치열한 배터리 어둔해 보일 정도로 치열하네 이거 아웃쪽 아웃쪽 물렸어요 아웃쪽 물렸죠 자 다시 한번 사이드 바 사이드 폐기 싸움이거든요 브리킹 그렇죠 아웃쪽에서 먼저 보내줄 수 밖에 없죠 아 둘다 라인 끝까지 쓰는거 보세요 아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이러면서 점점 백마크하고의 간격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살벌하게 타는데 큰 사고 없이 타고 있어요 정말 주행을 보면 한계점까지 정말 죽을 똥 살똥 배틀한다는게 다섯바퀴 담았습니다 이제 어 이거 과속도 잘 잡았어요 이거는 그림보는 라인 좋네요 자 이제 유니짱님이 유니짱님의 행방에 따라서 이 1,2등이 갈릴거 같은데요 자 오히려 지금 혼다님보다는 그림보는 라인이 좀 더 깨끗하죠 지금 혼다님 라인도 약간 불안정한다는게 지금 긴장하고 있고 혼다님도 사람이다 라는거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찌르면 안되죠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야되고 자 지금 여기가 핵심인데요 자 유니짱님이 어떻게 비켜주느냐에 따라서 1,2등이 행방에 갈립니다 야 순간적인 재치 2단 내리면서 RPM을 살려서 가속도 살리는 그림모노님 주행이였구요 어 유니짱님 에 훈두차량이었습니다 훈두차량 레인마스터님 귀조심 자아 또 이용하면서 유니짱님 슬립스트림을 이용하면서 다시한번 혼다님을 붙어가는 그림모노 앞에 썬님도 백마컵니다 썬님도 백마컵니다 마지막 코너로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저기가 완전 백마커 막 백마커분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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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 이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아아아아악 혼다 사라졌어요 혼 다 혼 다 5등까지 아아 이게 항상 백마커를 조심하라 그랬었는데 혼 다 어 수식하네 1등에서 5등까지 쳐줍니다 아 이게 아 경기 끝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미쿠짱 3등까지 올라간 오늘의 미쿠 미쿠 미쿠니 미쿠짱 3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모노 거의 뭐 야 이걸 정말 잘 노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이게 뒤에 차라가 따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백마커 차고 선두권 차가 오고 있다 보니까 긴장을 하셨나봐요 긴장을 하셔가지고 안쪽에 소세지를 밟으면서 차가 튀는 바람에 혼나님 혼나님과의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어 박래희석 호사울 이거 큰데요 는 망고주수님이 성맥 뒤에 있네요 어 지금 이호비 썬 아 근데 썬님 백마커네요 자리 내줘야 되겠죠 배틀인 구간이 아 유닛짱 잘 비켜줬구요 제이필림한테도 비켜줘야 되겠죠 유닛짱님 근데 아직 알 수가 없는게 지금 소수리님도 백마커 거든요 소수리님이면 19등 지금 1등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 애초에 여기서 비켜줍니까 아 또 이것마저도 이용하는 그린모노 야 이 자리 내주는 것마저도 이용을 합니다 아 독해요 자 이제 라스트 트랩입니다 라스트 트랩 이제 파이널 랩에 들어가고 있는 아하하 이거는 소수리님이 일부러 천천히 가려고 인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용추님과의 사인이 안 맞으면서 용추님 큰 손해를 받구요 자 이러면서 마지막 바퀴 남은 시점에서 지금 스구테리안님이 용추님과 간격이 매우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아 소수리님이 아웃쪽으로 비켜주네요 제이필름까지 자 이거 지금 일단 그린모노님이 1등으로 꼬리나 할 것 같구요 지금 2등 3등이 조금 가까운데 아 지금 미쿠짱 처음으로 포듐 가져갑니까 아 미쿠짱의 저주를 깨트리면서 그린모노 피니쉬 그 2등의 용춘 3등의 스구테리아 피니쉬합니다 그 4등의 제이필 그 5등의 혼다 그 6등의 아 박레이에서 6등입니다 6등의 박레이에서 7등의 망고주스 8등의 포에버 9등의 이오비님 아 지금 최근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오비님이 9등 그리고 10등에는 0107님이 10등으로 피니쉬가 됩니다 11등의 윤 역백마커고 12등의 세이버 13등의 곡스 14등의 임페르날 그 다음에 15등의 로쿠 16등의 유닛장 순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촬영기자1호